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통수에 통수를 치는 일들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미스 제펜 대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월 일본에서는 미스 제펜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이 우승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 미스 제펜 그랑프리를 차지한 26세 시이노 카롤리나는 부모님이 우크라이나인이고 5살 때 일본으로 건너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고 미스 제펜 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의 결과를 두고 일본에서는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미스 OO은 그 나라의 전통적인 미를 보여주는 장이길 바란다. 러시아 출신이었다면 선택되지 못했을 것이다. 정치적 이용이다. SNS 상에는 이런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이후 3명의 흑인이 미스 유니버스 영국 대표로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인종이 다양한 영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본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그녀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 살고 있다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영국과 미국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보수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번 논란은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보도됐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5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미스 유니버스 일본 대표로 선발돼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진정한 일본인 논란이 재현된 것입니다. 논란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시노이 카롤리나는 수상소감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좀처럼 일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에 일본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감사의 마음이 든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한마디로 일본인처럼 안 생겼는데 왜 일본의 대표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미스 재팬 선발 기준이 되는 미의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콘테스트의 목적은 일본다운 아름다움으로 사회를 더 좋게 하는 것. 응모 자격은 일본 국적의 17에서 26세의 미혼 여성. 선발 기준인 세 가지의 미는 내면의 아름다움, 성장할 의욕이 있다. 외모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가꾸려는 의지가 있다. 행동의 아름다움, 사회 공헌에 기여할 의지가 있다. 일본에서는 스포츠 선수를 예를 들면서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종은 다르지만 일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스포츠 선수들이 일본인으로 인정받고 맘 편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즈키 자이온의 차별적 발언,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 타지마 회장 작성자 철저히 추궁할 방침. 이번 아시안컵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자 일본 축구 팬들은 가나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일본 축구협회 회장까지 나서서 악플을 간 사람들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어느 코미디언은 오사카 나오미를 두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고 말한 뒤 표백제가 필요하다, 햇빛에 너무 탔다 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일본 라면 회사 니스는 오사카 선수를 모델로 한 광고를 만들면서 오사카 선수를 백인으로 표현해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오사카 선수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인종차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2020년 나이키는 일본 내에 인종차별을 다룬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광고에는 조선학교 학생, 흑인 학생 등 일본에서 차별받는 학생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나간 후에 일본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는 차별이 없는데 왜 이런 광고를 만드냐라면서 나이키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나이키는 일본에서 사과하고 광고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본 사회에서 외국에서 온 여성이 미스 재팬으로 선발됐는데 반발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아직도 한다고? 문제는 미스 일본이 누군지가 아니라 시대차고 대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의 일부분으로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면의 미를 포함한 종합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해도 최종 심사에 남는 사람 중에 키가 작거나 뚱뚱한 사람은 없다. 언제까지 외모를 겨루고 순위를 매길 것인가. 이런 대회는 한마디로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고 미의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미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런 대회가 존재하는 한 쟤는 못생겼는데 쟤는 뚱뚱한데 쟤는 일본인이 아닌데 뭐 이런 차별적 평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미스 재팬 대회에서 또 다른 역대급 논란이 터졌습니다. 정말 반전의 반전을 보여준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의사와 불륜보도 미스 일본 그랑프리를 사퇴 한때는 여성에게 잘못은 없다. 남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미스 재팬 그랑프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랑프리를 반납했습니다. 1월 31일 문춘 온라인은 시이노 카롤리나가 유부남인 유명 의사와 손잡고 데이트를 한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미스 일본 협회 측은 의사 남성이 독신이라고 속여 시이노에게 접근했고 시이노에게는 죄가 없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이노는 교제 중에 의사 남성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교제를 계속한 것입니다. 이에 미스 일본 협회는 교제 중에 의사 남성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후에도 교제를 계속 남녀 관계가 있었습니다. 라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 사실이 2월 5일 알려지자 일본은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이노는 미스 일본 그랑프리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큰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미스 일본 협회는 2024 미스 일본 그랑프리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히로세 료코이의 불륜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불륜 후 퇴출당한 일본 유명 배우의 근황이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유독 불륜 사건이 많은 것 같고 주기적으로 유명인의 불륜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크게 논란이 됐고 관련 기사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빛나는 여성 그랑프리 같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미스 일본? 뭘 가지고 일본? 이제 외국인이든 누구든 상관없게 됐다. 그렇다면 미스 일본이라는 이름은 이제 바꾸면 어떨까? 차별로 배제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미스 일본이라면 일본인 이거나 하프라든지 쿼터라든지 뭔가 연결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인간성으로 뽑았다면 이러한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거다. 오디션이나 프레젠테이션만으로는 사람의 밑바닥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대회일까? 이참에 미스 일본을 폐지하거나 전형 기준을 재검토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분의 발언과 행동으로 브랜드력을 단번에 떨어뜨렸다. 세계 정세의 역량도 있어서 이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한다. 제일 불쌍한 건 다른 참가자들이야. 모두들 대회를 위해 노력했을 거 아니야. 순위 올리기도 하지 않는다니 협회는 전혀 책임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우크라이나에서 건너와 기와를 선택했는데 정치적 의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선택한 쪽도 선택된 쪽도 미스 일본의 가치를 크게 낮췄다. 불륜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나라니까. 자유연애라고 하는데 유책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배상이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아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불륜 드라마를 아름답게 포장해 방송하는 언론도 좋지 않습니다. 걸렸을 때 위자료 300만엔 같은 거 청구되면 보통 못 내잖아요. 미스 일본이라는 이름만 보면 왠지 일본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응모자 중에서 심사위원의 주관과 스폰서의 의향에 가장 잘 맞는 여성이라는 것뿐. 이번에 이 사람이 선택된 것도 심사위원이나 스폰서가 미스 일본 자체의 필요성과 최근 성별이나 인종을 불문한 세계적 흐름을 감안한 전형인 것은 아마추어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